그레이 칼라예요. 그리고 이 색상이 그린입니다. 진 그린이죠. 그리고 이 색상이 뭐 보시다시피 블랙. 근데 이게 스웨이드이기 때문에 빛을 먹는 블랙이라서 기존에 갖고 계신 블랙하고 차원이 다르실 거예요. 3가지 보셨고요. 정말 스웨이드여서 가을 겨울에 지금부터 너무너무 잘 신고 있어요. 그러니까 컬러 자체만으로도 고객님 슈즈가 되게 따뜻해 보이는 느낌 아시죠? 가죽 느낌이 아니라 아예 리얼 양가죽입니다. 지금 이 컬러 와인 컬러예요. 그리고 네이비 컬러 그리고 카멜 컬러까지 이렇게 3가지 컬러 총 6가지 컬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4만 원대로 공개를 하지만 이 가죽의 원단의 느낌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딱 적당한 너무 뾰족하지도 않고 네모나지 않고 동그랗지 않고 아주 예쁜 발레리나 토슈즈 같은 느낌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안쪽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다 어린 램스킨 스웨이드로 감싸드려서 편안하시고요. 굽이 또 예술인 게 이게 청키 힐 스타일의 블럭형 굽이에요. 그래서 왜 청키가 왜 이렇게 잡지에서 보면 투박하고 벽돌 세우는 것처럼 이렇고 디자인 들어가 있는 굽을 청키 힐이라고 하는데 그 청키 힐을 부담스럽지 않게 딱 5cm 정도로 해드렸기 때문에 좋은 거고 안쪽에 쿠션 철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발을 입체적으로 다 받쳐주고 푹신푹신해요. 그래서 제가 신은 걸로 보여드리면 제가 블랙 신고 있는데 코트랑 입었잖아요. 겨울에도 구두 신을 일이 있다고요. 펌프스 신을 일이 있는데 그냥 번들번들한 가죽 신으면 썰렁해 보이잖아요. 차가워 보이잖아요. 추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빛을 먹어주는 천연 램스킨 진짜 어린 양가죽의 고급 스웨이드여서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색다 맞게 나오고 까끗 밍크 같기도 하고 송치 같기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벨벳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굽은 이 정도로 키 작아 보이지 않고요. 편안하고요. 안에 쿠션이 빵빵하게 깔려 있어서 처음에 정사이즈로 주문해서 신으시면 꽉 껴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어린 양가죽이니까 살짝 이렇게 발에 맞게 편해지기도 하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세요. 아예 발볼이 너무 확 넓으시거나 반 사이즈 크게 신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 크게 사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웬만하신 분들은 그냥 정사이즈 하시면 그 꽉 끼는 느낌이 점점 편해진다는 걸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Sen inform장 조 Sam Heора은 met Que your Unutsum in Episode 1 달 달agar jai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